승주 씨는 어디 갔습니까? 조퇴했어요. 몸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은데. 그러게. 얼마나 아픈지 아침에 막 울더라고. 운다고요? 남한테 상처될 말은 웬만하면 꾹 삼켜요. 할 때는 속이 시원한 것 같은데 나중에 그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거든요. 엄마. 나 때문에. 나 때문에 최장님이 더 아픈 것 같아. 내가 했던 말이 고스란히 돌아오는 거 있지. 나 이제 어떡해 엄마. 엄마.